3년 전 세월호 참사 때부터 일부 정치인과 진보단체 인사들은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개혁위원회는 관련 정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국정원개혁위원회는 국정원이 세월호를 소유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례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일부 정치인과 진보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국정원 개입 여부가 사실 무근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 SNS에 사고를 국정원에 먼저 보고한 점을 보면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국정원개혁위는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청해진 해운 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